고생하셨고요. 두 명 베스트하고 최고 기량이 발전한 선수를 정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골 한 골 넣은 사람씩. 골 넣은 사람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잘했다, 요한이. 요한이하고 형태기. 형태기.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이야. 수고하셨습니다. 잘했어요. 잘했어. 잘했어. 형태야 수고했어, 형태야 수고했어. 아, 요한이도 좋아. 수고했어. 아, 요한이 수고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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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. 화이팅, 화이팅. 형부가 제대로 타 온 거야? 이게, 이게. 야, 아, 아. 거기가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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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눈이 아주 그냥. 네. 요즘에 진짜 이거 맛있는 거 같아. 아니, 저거 어떻게 해놨어. 왜. 아니, 이거 봐. 발이 기억을 하더라, 발이. 야, 이런 고기 형부가 꼴랐으니까 먹어보지. 그러니까 이거 팀원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. 이야, 진짜 장난 아니다, 이거 고기가. 야, 이게 안 살다. 야, 진짜 옛날에 갔다 왔어. 어, 자원국제에서 다 온 고기 아니야? 한우, 어? 다음에 좀 꼴 많이 넣어. 양이 너무 고장할 것 같아. 한우가 한우 먹으니까 이제 힘 나가면 내가 진짜 더 많이 넣어야 되거든. 내가 또 공부했어도 알았어, 내가. 이건 추석은, 추석 선물은 무조건 한우야, 이제. 한우를 오다가 쫙 해서 말래. 좋은 방법이야.